안녕하세요 검단입니다. 해수어항에 대한 정보를 찾다보면 자주 듣는 장비 중 하나가 리액터인데요. 리액터는 한국말로 보면 반응기라고 합니다. 비어있는 통에 어항물이 들어가면 어떤 반응을 거친 후에 어항물이 다시 나오는 구조입니다. 비어있는 통에 인산염을 흡착하는 포스반이라는 물체를 넣으면 포스반 리액터라고 불립니다. 같은 의미로 올인원 바이오펠렛 물체가 포함되어 있으면 올인원 리액터라고 불립니다. 리액터 안에는 여러개를 동시에 넣을 수도 있고 단일 한 종류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리액터 안에 넣어서 사용되는 제품은 보통 미디어라고 칭하며 크게 다섯 종류로 나뉩니다. 제올라이트, 포스반, 바이오펠렛, 활성탄, 마지막으로 칼슘 또는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GFO, 칼코와서 등 다양합니다. 제올라이트는 담수에서도 간혹 사용하게 되는 미디어인데 담수에서는 암모니아 재고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되고 횟수도 동일하게 암모니아를 흡착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질소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암모니아를 흡착하면 결국은 질산염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 빈 영양화에 사용됩니다. 또 다른 질산염 억제로는 제올라이트로 암모니아를 흡수하면 표면에 영양분이 풍부해져 박테리아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풍부해지고 산소를 소비하여 산소가 부족하면 질산염을 소비하게 됩니다. 질산염 소비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저도 명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아데노신의 3인산인 ATP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ATP는 모든 생물에게 존재하고 생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즉 단백질의 아미노산과 탄수화물의 포도당으로 어떠한 작용을 거치면 ATP가 나오고 이 에너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포의 호흡이 필요하고 이때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산소가 부족하면 질산염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질소사이클 심화 과정으로 다룰 얘기이니 우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시작하면 이번 영상은 리액터가 아니라 질소사이클과 현기성 그리고 호기성 세균에 대한 내용으로 바뀔 것 같네요. 제오빈 용법에서 사용되는 제올라이트는 다른 것과 다르게 주기적으로 흔들어서 제올라이트에 붙어있는 박테리아와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걸 스킴머로 걸러줍니다. 이물질 중에서는 뮤미라고 불리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산후의 먹이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제오빈 용법에 대해 업로드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계속 제가 나중에 나중에라고 계속 말씀드리게 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건 별로 말씀을 안 드리고 뭔가 되게 거탈기 식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다. 좀 죄송스럽네요. 네 아무튼 인산염을 제어하는 경우 포스만 미디어를 사용합니다. 포스만은 인산염을 흡착하는 미디어이고 꽤 빠른 시간내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한 용량으로 사용될 경우 인산염이 너무 빠르게 낮아져 산후가 위축될 수 있으니까 소량에서 조금씩 늘리는 게 좋습니다. 포스만을 다른 말로 GFO라고도 불립니다. 일일이 카본 소스를 투여하는 액체 방식이 아닌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 바이오 패렛은 매일 일정 시간 또는 일정 용량을 기준으로 투여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인 이상 까먹거나 귀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체로 된 미디어를 리액터로 넣어서 대신 해주는 역할입니다. 꾸준한 카본 소스 투여와 동일하게 동작되지만 어항의 상태를 보며 빈 영양화로 빠르게 지속되면 카본 소스로는 보통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바이오 패렛은 조절하기가 어려운 게 단점입니다. 또한 카본 소스는 투여하면 즉시 반응은 오지만 바이오 패렛은 반응이 오는 데까지는 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패렛을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카본 소스를 같이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게 좋습니다. 바이오 패렛은 카본 소스가 질산연만 컨트롤한다고 하면 올인원이 붙은 올인원 바이오 패렛은 인산염까지 제어가 가능합니다. 바이오 패렛과 포스만을 합친 미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단점으로는 바이오 패렛과 동일하게 원하는 수치만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빈 영양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항이나 혹은 먹이를 과다하게 많이 주는 어항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엔 좋습니다. 활성탄은 담수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는 좋지 않은 물질을 흡착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주원리는 당연히 수치고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열 처리를 하여 재가공하는 제품이 활성탄입니다. 숱은 본연의 흡착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든 제품이고 미세한 작은 구멍이 나와 있어서 이 구멍으로 흡착하게 됩니다. 이름이 없는 적극 활성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인산염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름이 있는 활성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활성탄은 분쇄형과 입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분쇄형이 아무래도 흡착면 측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다만 입장형에 비해 가루가 잘 나오기 때문에 어항에 쌓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리액터에 활성탄을 넣어서 순환시키면 흡착력의 가속도가 붙지만 입장형 역시 활성탄키를 부딪혀 가루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액터보다는 망에 넣어서 선폐 두는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액터에 넣어서 활성화시킨다는 액티브 방식과 망에 넣어서 그냥 흐르게 한다는 패시브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액티브 방식과 패시브 방식은 활성탄 뿐만 아니라 포스반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액티브 방식에 비해 패시브 방식은 절반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액티브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권장형의 절반 정도만 첨가해서 돌리는 게 좋습니다. 리액터에 해초를 집어넣어 정식시키면서 질 인산염 제어와 어항에서 발상하는 이끼를 리액터로만 집중시키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 같은 의미로 리퓨지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리퓨지엄은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데 어항 선포에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리퓨지엄은 리액터가 아닌 다른 곳에 넣고 활용하는 의미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리액터에 넣는 경우에는 해초 리액터나 RG 리액터라고 불립니다. 칼슘 리액터는 리액터 안에 칼슘 또는 마그네슘 같은 미디어를 넣고 이산화탄소를 따로 주입해 pH를 강제로 낮춰서 산성화가 되면 리액터 안에 있는 미디어는 조금씩 계속 서서히 녹으면서 어항으로 주입이 됩니다. 어항으로 주입이 되면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보충되는 형태인데 이게 이름은 칼슘 리액터지만 설치의 주된 목적은 알칼리니티의 제어입니다. pH를 낮추면 수소와 중탄산염이 해리가 되고 중탄산염은 알칼리니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니티의 제어가 가능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여담이지만 칼슘 리액터는 거의 필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도진기로 베이킹 소다를 어느정도 보완하는 가능은 하지만 저같이 아쿠로가 주인 수조 같은 경우에는 칼슘 리액터에 비해 도진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산호가 마르거나 혹은 얇게 성장하는 느낌을 최근에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슘 리액터가 있는게 좋지 않을까 혹은 거의 필수로 자리 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칼슘 리액터가 없는데 기회가 되면 구매할 생각이지만 여유가 지금 없는게 문제네요. 이게 여유가 없다는거는 가격대가 꽤 높습니다. CO2를 주입하는 이산화탄소에 들어있는 이탄가스톤과 칼슘 리액터만 하더라도 대략 60-70만원 수준이고 여기에 pH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치랑 물을 꾸준히 넣어주는 정량펌프까지 구매를 하면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알칼리니티가 스윙폭이 없고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면 산호성장은 더 가속도가 붙구요. 그리고 칼크와서는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알칼리니티 제어에 능통하지 않는 한 구매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냥 사지도 마시고 관심도 안가지는게 좋습니다. 칼크와서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서켓을 사용하는 원리인데 석회라는 것은 상석회, 소석회라는 의미를 하는데요. 칼크와서는 독일식 표현입니다. 석회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산화 칼슘이 필요하고 물과 반응하면 칼슘과 OH가 이온화되면서 칼슘 알칼리니티를 공급하며 pH를 상승시키는 방식인데요. 물론 이게 해수 역사를 보자면 가장 오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시거나 pH가 그래서 급상승하거나 아니면 리퍼가 어항을 하시는 분이 게으르면 되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크와서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되게 부지런해야 되고요. 이유는 매일매일 분말도 녹이고 그 다음에 침전도 시키고 그 다음에 방울 단위로도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번거롭습니다. 물론 다른 리액터도 일정 부분은 동일하긴 하는데 어쨌든 해수를 오래 하신 분이 사용하기엔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pH가 안정화가 되면 이게 해외 리퍼에서는 사실 알칼리니티보다는 pH를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도 있을 만큼 pH도 정말 중요한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하지만 이 pH에 관련한 것도 따로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처럼 게으르거나 알칼리니티 제외에 잘 모르시면 그냥 구매를 하시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 리액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항물이 순환하는 통인데 그래서 굳이 리액터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정수기 하수징을 통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적인 저희가 마시는 물통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다음에 모터를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어항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분 라는 데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처음 운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리액터를 직접 만들지도 마시고 그리고 구매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카슈 리액터 빼고는 이게 어느 정도는 환수나 아니면 몇 가지 첨가제의 도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가급적 리액터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요. 리액터를 구매하지도 마시고 혹시나 그 구매할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스키머나 조명 아니면 수른부워터 같은 장비에 투자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꺼지고요. 이번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